순천 나간 온천에 대한 확장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온천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확장으로 지하수 고갈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나간면에 있는 한 온천. 이 온천 인근 화원 마을 주민들은 요즘 무척 불안합니다. 온천수 방류로 마을 주변 하천은 물론 마을 내에 10여 년간 쓰지 않던 온천공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온천공 주변으로 대형 전신주가 잇따라 설치되면서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나간 온천 측이 부족한 온천수 확보를 위해 버려뒀던 온천공에서 용수 공급에 필요한 전력 승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식수 고갈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식수도 말하자면 적어주고 군단지 우측으로 우리가 살 거예요. 촌에서는 다 물로 산지 어디든지 물이 최고 아니에요. 온천욕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송전 작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수천시에다가 저희들이 민원을 냈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만 하고 온천 측은 전신주 설치는 정기적인 온천 성분검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장기적인 온천 확장 계획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자입니다. 적법함 인허가 절차에 따라 온천 개발과 함께 확장 계획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온천수 확보 과정에서 첨단 공법을 사용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수 고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온천 개발을 할 때 선 동의를 동네에서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라고 생각하고 동네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거 우리 협약서에도 지하수 고갈 문제나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온천으로는 지역에서 유일한 나간 온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주민과 온천 개발을 강행하려는 업체 사이에서 온천 확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